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테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작품은요. 매직라이트 32카운트 4월 작품입니다. 택과 리스타트가 없어요. 뒤로 돌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 크로스랑 리커버, 오른발 볼, 왼발 크로스, 사이드, 왼쪽으로 4분의 1턴 세일러 스텝, 세일러 스텝, 오른발 킥볼 스텝,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오른쪽 2분의 1턴 셔플 스텝, 셔플 스텝, 왼발 포버드, 오른쪽 4분의 1턴, 피버턴, 왼발 크로스 셔플, 자, 카운트, 이번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섹션 3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홀드, 볼, 왼발 스위치, 자, 힐, 터치 투게더, 오른발 힐 터치 투게더, 왼발 포드락, 리커버, 코스터 스텝, 코스터 스텝,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and 3, and 4, and 5, 6, 7, and 8, 섹션 4 설명하겠습니다. 오른발 포드락, 왼쪽 4분의 1턴, 피버턴, 오른발 크로스 셔플,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왼발로 삼바 스텝, 크로스 사이드락, 리커버, 자, 4번 카운트, 1, 2, 3, and 4, 5, 6, 7, and 8, 자, 1번부터 4번까지 풀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자, 7, 8, 1, 2, and 3, 4, 5, 6, 7, and 8, 1, 2, and 3, and 4, and 5, 6, 7, and 8, 자, 정만보고 풀 카운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7, 8, 1, 2, and 3, and 4, and 5, 6, 7, and 8, 1, 2, and 3, and 4, and 5, 6, 7, and 8, 1, 2, and 3, and 4, and 5, 6, 7, and 8, 1, 2, and 3, and 4, and 5, 6, 7, and 8, 1, 2, 3, and 4, and 5, 6, 7, and 8, 1, 2, 3, and 4, and 5, 6, 7, and 8, 1, 2, 3, and 4, and 5, 6, 7, and 8, 1, 2, 3, and 4, and 5, 6, 7, and 8, 1, 2, 3, and 4, and 5, 6, 7, and 8, 1, 2, 3, and 4, and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데모 영상 함께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러비움